여러분 다 아시죠? 네 더 유닛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? 사실 제가 원래 가수 데뷔를 꿈꿔왔던 건 아이돌 가수를 하고 싶어서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발라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고 대중 분들은 제가 발라드 가수니까 약간 이상한데 거부감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래서 되게 더 유닛에 나오는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해 현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원더걸스를 준비했던 저의 연습생 동기이고 저도 같이 원더걸스 멤버로 연습을 했던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특히 원더걸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볼 때마다 저 옆자리에 내가 이렇게 있었으면 어땠을까? 어땠을까?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민주 언니랑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꿈을 키우면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던 사이였는데 상대방의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운명이라는 게 아...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긴장을 조금 푸시면서 준비한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려